한복 응원 프로젝트 한복에 대한 기억과 설레임을 되살립니다. 100개 사연을 공모하여 350벌의 한복을 제작 보급합니다. 찾아가는 한복 교육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한복을 제대로 알려주고 친근한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민간단체 한복사업 지원 민간단체가 가진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쳤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공모하고 지원합니다. 뉴 한복개발 프로젝트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입고 싶은 한복을 만듭니다. 공감 캠페인으로 한복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입고 싶은 우리옷 공모전 재능있는 한복 디자이너를 육성합니다. 멘토링과 토너먼트 방식으로 차세대 한복 디자이너를 발굴합니다. 모든 한복인과 시민이 함께 즐기고 누리는 대표 한복축제 더욱 새로워진 한복의 날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상징 한복 대한민국이 공감하는 한복 한복진흥센터가 만들겠습니다. 문화상징 한복 Jonathan 아멘